안녕하세요. 셀럽을 말했지 강민정입니다. 오늘도 전 세계 각양각색 셀럽들의 발언들 제가 쏙쏙 뽑아서 모아왔습니다. 제레미 시겔 교수가요.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사태로 연준의 금리 인상을 늦추면 안 된다라고 말했습니다. Big Policy Mistake, 큰 정책적인 실수가 될 거다 이렇게 평가를 하면서요. 지금은 금리 인상의 속도를 Slow Down, 늦출 때가 아니다라고 못 박았는데요. 그러면서 3월에는 금리를 50BP 올려야 된다면서 긴축의 속도를 낼 것을 요청했습니다. 그럼 자세한 이야기 고문님과 앵커님께 들어보시죠. 첫 번째 제일레미 시겔 교수 역시 금리 인상 해야 된다, 늦추면 안 된다라는 이야기 강조합니다. 시겔 교수가 숫자적으로 이걸 얘기를 했더라고요. 우크라이나와 지금 현재 인플레이션 잡는 것과 금리 정책하는 것, 이것의 중요도는 인플레이션 잡고 금리 인상하는 것이 10배 더 중요하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공격적인 통화 정책을 굉장히 강화해야 된다는 지금 포지션을 갖고 있고요. 지금 이제 우크라이나로 인해서 이렇게 지금 우리가 금리 인상 속도를 늦출 이유는 하나도 없다. 그래서 지금 현재 3, 5, 6, 7에 다 올려라, 이렇게 아주 주문을 했고요. 그 근거는 질문들을 할 거 아닙니까, 그러면 1월에 소비자 물가 CPI가 7.5인데 이건 3, 5, 6, 7이 아니라 더 많은 걸 해도 지금 문제가 되지 않을 것이다. 그래서 인플레이션과 경기 침체를 방지하는 것이 지금은 가장 중요하다. 그러나 그러면서 마지막에 우크라이나에 대한 얘기를 합니다. 지금 가장 걱정되는 것은 국제 유가 상승인데 이것들을 잘 극복해야 된다는 말로 얘기들을 끝내더라고요. 네, 어쨌든 금리 인상 이제 3월 14일, 15일 FMC 회의 이제 다다음 주 정도 대회에 열리는데 어느 정도 인상을 할지가 초미에 관심이 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제레미 시계엘 교수의 이야기 확인해봤고 다음 셀럽의 이야기 확인해보겠습니다. 감민정 캐스터 전해주세요. 네, 채권 왕이라고 불리는 빌그로스는요. 지금 주식을 담을 때가 아니라고 이야기를 했는데요. 간밤 CNBC 인터뷰에서 밝혔습니다. 지금은 스태플레이션 상황일 수도 있습니다라고 이유를 말하면서 인플레이션이 3에서 4% 썸타임, 계속해서 유지를 할 겁니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지금 자리에서 저는 바이얼, 주식의 매수자가 되지는 않을 거예요라고 이야기했는데요. 그러면서 같은 인터뷰 내용에서 암호화폐와 민주식 거래를 계속하고 있다고도 이야기를 했습니다. 빌그로스의 이야기 역시 스튜디오에서 자세히 들어보시죠. 네, 빌그로스의 이야기를 확인을 해봤는데 주식이 아니라 본인은 오히려 암호화폐, 이쪽에 관심이 많은 것 같습니다. 그런데 채권은 금리 인상 시기에는 굉장히 안 좋은 수익률이 나쁜 그런 자산이기 때문에 어쨌거나 빌그로스는 채권 왕이기 때문에 충분히 말씀할 수 있는 내용이라고 보이지고요. 금리 많이 올리지는 못할 것이다라는 것이 빌그로스의 스탠스입니다. 그래서 너무나 많은 금리 인상이 있으면 금리 시장에 혼란이 되는데 이유는 왜 그렇죠? 그랬더니 주식 시장이 현재 움직이고 있는 힘의 30% 내지 40%는 낮은 금리에 의해서 지금 움직이는 것인데 그것을 금리를 인상을 해버리면 이건 혼란이 와서 금융시장이 굉장히 곤란해질 것이다. 100bp만 올리면 그러니까 1% 정도 금리 인상이 된다면 진짜 금융시장은 굉장히 큰 혼란이 올 것이라는 얘기들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중한 투자자가 되라. 자기는 속류관 쪽으로 좀 더 사셨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우리 빌그로스 나올 때는 여러분 꼭 한번 이런 비교를 해보세요. 지금은 옛날의 채권왕 빌그로스고 사실 신채권왕 건들락이 있잖아요. 건들락은 뭐냐 하면 지금 5회 정도 올해에. 올린다. 그러니까 비슷한 스태스로 갔더라고요. 그래서 5회 정도 올리고 그다음에 10년물이 지금 2.5에서 3%까지 갈 거예요. 대비를 하자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런데 현재 지금 3월 1일자로 보면 실질금리는 마이너스 0.9%입니다. 그게 좀 올라왔어요. 0.43까지. 게다가 우크라이나 사태로 인해서 좀 내려가는 부분들이 있어서 실질금리도 잘 보시고 지금 양대 채권왕들은 굉장히 신중한 투자자가 되기를 바라는 멘트들을 지금 계속 우리에게 전하고 있다고 보여집니다. 앞서서 들었던 제네미 시겔 교수의 이야기와 채권 쪽 투자자들의 의견이 약간씩 다른 양상이 나타나고 있어서 어떤 스탠스의 시청자분들은 조금 더 무게감이 실리시는지는 한번 잘 판단을 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럼 마지막 셀럽의 이야기도 들어보겠습니다. 마지막 셀럽 누구죠? 마지막 셀럽은 데이비드 쿠스틴 골드만삭스 분석가입니다. 이 인플레이션 상승기에는 배당주가 좋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데요. 하이 인플레이션, 인플레이션 상승기 현재 구간입니다. 디바이든 디크로우트, 배당 성장률이요. 주가 상승률보다 훨씬 더 탄력있었다, 앞질렀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배당주 목록도 공개를 했습니다. 보시다시피 룸앤 테크놀로지가 현재 상장되어 있는 주식들 가운데 가장 높은 배당금을 기록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고요. 이 외에도 버라이즌이나 펩시코, 인텔 등도 강한 배당 성장을 보일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네요. 그럼 오늘의 마지막 셀럽도 스튜디오로 전해드리면서 저는 물러가겠습니다. 저는 다음 주에도 많은 셀럽들과 함께 돌아옵니다. 네, 강민정 캐스터 수고하셨고요. 마지막 이야기는 데이빗 코스틴의 이야기였는데 앞서 두 사람의 이야기를 절충하던 뭔가 그런 해결책을 준 건가요? 그렇죠. 코스틴의 기본 생각은 그겁니다. 올해 S&P 500이 12% 하락한 4,900까지 떨어질 것이기 때문에 하고 사실 골드만삭스의 포지션은 잘 아시겠지만 다섯 번 올리려고 했다가 일곱 번으로 지금 수정이 된 상태이기 때문에 지금 현재 이렇게 금리 인상 시기에서의 주가 수익률이 사실 어떻게 될 것인가에 대해서 굉장히 잘 보내는 얘기인데요. 물론 이렇게 12% 하락이 되는 3,600, 3,900에서 S&P 500이 만약에 정착을 한다 그러면 배당 성장률이 좋을 수밖에 없는 부분들이고요. 이런 관점에서 지금 사실 골드만삭스가 내용적으로 전하고 있는 것들은 뭐냐 하면 자사주 매입을 좀 크게 하는 기업에 투자하세요라는 내용도 같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방어를 해주는 주가 떨어진 걸 방어를 적극적으로 해주는 회사 여기가 이런 시기에도 좋다 그러니까 양쪽 거를 다 보시면서 하고요. 배당은 항상 승자였다는 것은 여러분들이 더 잘 아실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특히 미국 주식에서의 배당은 더 중요할 수밖에 없죠. 배당과 관련된 종목들의 리스트도 한번 보여드렸으니까 기사 한번 찾으셔가지고 해외 사이트에서 보시는 것도 좋은 투자의 팁이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최영호 고문과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또 좋은 인사이트, 재미있는 이야기 해주셔서 감사하고요. 주말 잘 쉬시고 다음 주에는 또 미국 시장과 어떤 일들이 있을지 한번 기대를 해보겠습니다. 오늘 사전 투표일인데 오늘 투표하러 가십니까? 네, 그렇습니다. 전 내일 하려고요. 소중한 투표를 꼭 하셔서 좋은 지도자 나오기를 같이 기원했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타사전 투표도 잘 하시고 다음 주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고문님 고생 많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